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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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닭다리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삼겹살이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맛있어 와우 까먹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너네네 근데 너무 좋더라구요 그래서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리고 또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먹었을 때 너무 맛있을때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